강원도 산골짝이라도, 저기 해남이라도, 바다 건너 제주도 울름도라고 해도 제가 출장 레슨을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미친남성입니다 자 이번 빌보드 히트곡 클래스 마감이 이제 1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쯤 돼서 새로운 소식 하나 전달할게요 그동안 감성사운드 특강의 프로젝트의 발송은 코드를 심어서 여러분들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원래는 그레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3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고 빌보드인데 감사하는 마음도 전하고 의미를 담고 싶어서 이번 빌보드 히트곡 클래스에서는 실물 상품으로 제작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와우 이거는 샘플 모양인데요 이런 약간 명품 살 때 주는 느낌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박스 안에 포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 마크가 넣어져 있는 USB 안에 그레이 히트곡 프로젝트 4곡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카드도 있는데 아 제가 회사분들께 제 포토카드도 넣어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다들 계속 웃기만 하고 계속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진심인데 미안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아직 회사분들과 상의된 내용은 아닌데 랜덤으로 한 분께 제 포토카드를 아 안돼 제가 몰래 넣을 거예요 그럼 꽝이냐고요? 이 행운의 포토카드를 받으시는 분은 두 개는 제외하고요 그 어떤 곳이라도 강원도 산골짝이라도 저기 해남이라도 바다 건너 제주도 울름도라고 해도 제가 출장 레슨을 가겠습니다 형이 가고 싶은 데만 말하는 거 아니야? 가서 작업하는 시스템도 봐드리고 부족한 부분 코칭도 직접 하러 가겠습니다 아 제주도 걸려야 하루 외박하고 같이 놀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고생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뭐 회사에서 뭐라고 하시진 않겠지 아 누가 이 행운에 걸릴지 기대가 되며 자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